까뚱 넌 넌 넌 넌 넌 넌 안돼! 아니 오늘 무슨 애들이 이렇게 왔어? 예 우리 집에 경사가 났어요 워낙매가 태어났어요 예우 scout 저기 에어프라이기가 끝나고 땡 하는 소리만 나면 저는 마리가 저렇게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뛰어가서 짓고 그래요. 예? 괜찮아. 이리 와. 빨리 가자. 집에서 싫어하는 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라서. 마리야. 자. 빨리. 빨리. 안 돼. 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지금 안 기다렸다. 빨리. 다 했다. 다 했다. 오케이. 그냥 언제부터 짓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. 알았어! grounding. ănporte! 도우를 좀 우리가 Пр length. 마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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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무슨 말이야? vem. 너정말 좀 내 quierம? 이렇게 장난감에 들어있는 삑삑 소리 나는 거는 마리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애기들이랑 놀 때는 또 잘 돌아요. 저희들 듣기는 거의 뭐 비슷한데 애가 또 특별한 거에만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좀 혼란스러워요. 마리 앉아. 두식이 앉아. 앉아. 기다려. 밥 먹고 있어. 밥 먹어. 어림도 없다. 마리 괜찮아. 마리 괜찮아. 마리 괜찮아. 마리 괜찮아. 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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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